보자 이 책까지 깼고 평렙이 13인데 평렙 16인데? 일단 한번 드론은 가볼까? 드론은 가보자 이거 평렙 딸려서 조질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음 거던 레벨 오프 돼있어가지고 잠깐만 보자 아직까지는 공격력이 아슬아슬하게 높긴 하네 근데 별 의미 없는 차이죠 저 정도면 위력 차이가 없어가지고 역시 이스 클리프! 좋은 전략입니다 해보기는 할게요 K사 들어가기 전까지야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K사 들어가고 난 후부터가 문제인데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혹의 거울은 깨졌어 이게 마지막 던전은 또 만렙 기준이 거의 만렙이잖아 치안 레벨 아 치안 레벨 권장 레벨 오티스가 진짜 쎄긴 한가봐? 포드 퍼플 레벨 20 야 드라마틱하게 오른다 지옥의 시작 K사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아쓰이 돌격?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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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아니 아니 이러지 말자아 진정 이제 슬슬 털릴 때가 왔나 하블 아니 아니 흑 흑 흑 흑 흑 흑 슬슬 흑 흑 흑 الم 흑 흑 흑 흑 게 아 아 실수 에고를 낳아계 쫌 동시에 이상이 무엇 이라 생각 Engine 이익 너도 이 안에 담아주지 오우씨 오우야 줄나 센거 봐라 이거 하지만 수많은 것들이 옥죄인다면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수많은 것들이 널 옥죄어온다면 좋은 전략입니다 아니 잠깐만 이 레이브가 아니었어 어 먼저 간다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안 돼 에고랩 줄나 심해지긴 아니 점점 심해지는데 껐다 켜야되나 한 번? 설마 또 랩 넣을 수 있나 이거?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죽었다 홍루 였던 것 하지만 이 레이브기 때문에 할만해 아직까지 이 안에 담아주지 쉽네 좋아 이스클리프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휴 휴 10톤 넣으면 힘들거 같은데? 근데? 아 지금 근데 8턴이라 가능은 하겠다 사람은 가능하겠는데?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쉽네 10턴클 아직까지 가능하네 여기까지는 무난하구마잉 히스클리.. 이제부터 히스클리프가 무조건 1등 아닐까? 어디서는 그니까 이제.. 수철레벨 18 뭐야? 왜 아까보다 떨어졌어 하하하하하하 저..저놈의 동키지자 하하하하 아니 쟨 저래야 돼 저기 저 친구의 맛이지 자 간다! EST 예앗 타 hunger 훅들을 제거하겠소 아유씨 그치 좀 이겨봐라 이상아 그치 왔더냐 왔더냐 오씨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설마 지니? 아니 늘 새롭다니까요 하 흡들을 제거하겠소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혹의 거울은 깨졌소 오 데미지 데미지 좋아 헤헤헤 왔더냐 홈런 홈런 쉽네 좋아 허경환 쓸 수 있나? 못쓰네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야 이제 히스클리프랑 모르세 날아다니네 야 이제 히스클리프랑 모르세 날아다니네 히스클리프랑 모르세 날아가 에어커 히스클리프랑 모르세 날아가 흡 좋은 전략입니다 양포 써도 적용해서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아니 저 HP땐 진짜 사기 아니냐 진짜 하나쯤에서 죽어줘야 10초 안에 클리어가 사기 보이지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야 이게 그래도 시턴 컷이 되네 이번에도 히스클리프니 이제부터는 무조건 히스클리프 같은데 레벨이 아직도 딸린데 3의 6 레벨 19 되게 무난 무난할 것 같죠 어? 아직까지는 그건 K사까지는 뚫을거고 이제 저거 뭐야 못과 망치가 이제 문젠가? 아니 한 번쯤은 안 터질 때 진짜 이런 젠장 합 하나정도 너만 냈어 야이씨 죽겠다 오디스 죽는다 야 이거 잠깐만 이제 슬슬 브리에이지인데 안 돼 안 돼 잠깐만 일반 무료이지 그러면 뭐 굳이 지금 쓸 필요 없지 해보기는 할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야 이거 버텨주면 히스클리프가 다 때려 부서준데 뱁스 죽을땐 ㄱㄱ 1. 2. 2. 2. 3. 5. 5.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헉! 호우! 야아 좋아! 순조로운 전략입니다. 안 돼! 아직도 그 뭐지 누수가 있나봐 이거. 폭의 거울은 깨졌어. 늘 새롭다니까요.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다음 판단을 부탁합니다. 빠따크! 그 다음 이웨이브! 신라! 왜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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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블링! 이 이상이요. 폭들을 제거하겠소. 폭들을 제거하겠소. 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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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st-, 굳이 EX는 아니긴해요. priv- PDF 쓰면 대별정도 아닌 말고 그정도긴 합니다 지금 빠세이! 왔더냐? 왔더냐? 크으... 이게... 개쩍이네 지금 안 돼요 홍루! 현재까지 가장 좋은 거야 히스클리프요 흐하하하 아니요 히스크립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다 흐트러졌네 또 흐하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네 이 흑 그야하하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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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클리프가 안틀어졌어도 10라운드 컷 가능성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안되겠죠? 10라운드 컷 맞았지? 뺨! 막톤인데 과연! 야... 다 쓴다! 가자! 아니 뭐 이씨! 흐트러진 놈한테 다 갖다먹어! 이것들아! 이건 애화지! 여기 옥님 안녕하세요?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보자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그것도 한 명이야! 아 이씨 다닐이 개맛없네 이씨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뺨! 유행 너 나도... 이 안에 담아주지! 수많은 것들이 억지로 온다 아 터나 하나 넘겼어 아쉽구만 아 으 으 으 으 좋은 찰략입니다 아 좋은 찰략입니다 어 토크 잘 붙었으면은 시도 가능하게 하겠다 2 새롭다니까요 야 딱 한 턴이 부족했네 야 진짜 아쉽다 한 턴 딱 한 턴 안깝다 역시 관리자님이십니다 근데 뭐 상관없지 익스 깨자고 지금 하는거 아니니까 익스 치크 플리크 이단심 야 여러분들 이제 시행하니까 이단심은 거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시행 아니야 이거 못과 망치 이제부터인데 번쩍 간다 번쩍 간다 아악 재밌는 순간이에요 재밌는 순간이에요 좋아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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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권 다 오프고 전 나을 그만해 괴롭히지마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 에바야 뭐 이씨 다이스가 다이스가 또 따면 다 제 편이야 순조로운 전략입니다 가라이스 크리프 깡 쉽네 휴 가자 야 시명 메이커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목적이 있었지 저 Schedule 꺽 딩 양 뽕 뽕 서인 enf 장 이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여 하 으앗 딱 으악! 오 좋아 저거 흐트러졌다 이거 와아 진짜 히스클리프 개미쳤다 진짜 3스틸 흐흐흐 어떠냐? 호기 거울은 깨졌어 이게 말이 되냐? 야 못과 망치를 아 근데 귀도 귀도부터 문제야 이제 그 뭐 그때부터 문제라고 계속 몇 번씩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sold 야 이제 어..귀도부터가 문제지 지금 몇이야 레벨 20 20은 몸 갈만 흗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어 이.. 앞으로 계속 문제이네 사실 그 상대는 우 eso 진짜 야!! 아 운빨 개좋이네 진짜 오케이 하나 후트 좋아요 두개 후트 개좋아요 먼저 간다 안돼 저 마토스 파토스 이겨라 힘내라 그치 휴 아이 애들 주사위가 갑자기 왜 이러지 표정대로 표정대로 폭들을 제거하겠소 폭들을 제거하겠소 폭의 거울은 깨졌소 회복의 성공도 필요 없다니 시켜본적으로 랑을 해본초지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제발 이런격 제발 이런격이라도 보여줘 젠장 좋아 하나 흐트러지면 좋고 호흡 정신이 없어졌다니 글쎄 탈출 이틀 털드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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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través 하 롸 롸 롸 롸 롸 inadvertently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자동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잡혀 아니 지금.. 랩.. 지금 뭐야 랩차가 꽤 나는데? 오늘 안에 다 깨면 안된대 이거 이제부터 문제다 이제 슬슬 다이스 부족해진다 이거 너가 이거 흐트르트려야돼 그치! 재밌는 순간이에요 좋아 아니 진짜 이런 젠장 안돼 히스클리프 털린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극복의 거울은 깨졌어 아아 에어트너트리면 괜찮지 그치 아니 사실 그래 그.. 뭐야 휘파람 불 때부터가 문제지 그치?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싱크매운 거 휘파람만 들으면 질환하는 이유를 알겠지 하하하하하하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좋은 전략입니다 2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네 몰락님 28결제 구독으로 랑언니 무시무시 구독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상 지금 일성론의 최강조합이 이 다섯 명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냐? 이 정도까지 온 시점에서? 아니 흐트만 안당하면 돼 제발 흐트만 안당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뭐야 히스 클리프트네 이런 지앤장 균형같은 소리하네 매우 우스해 아니 히스 죽어도 리트가 안서요 여행이 목적이 있었지 뿌웅 아이 워킥 진건 뿌웅 아이 뭐야 호경원도 당했네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오 아이 잠깐만 오히려 홍루 죽었는데 이거? 하삭 이리 젠장 으음 붙자 안 돼에에에에에이 진정 신정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아 근데 안중든 이상하게 흐트러졌네 키스클리프가 이상한거지 나 불렀소 아 진짜 단타 불안하긴 하다 아 지금 저 위력 딸린거 때문에 순조로운 전략입니다 아니 저게 흐트러졌다고? 이런 진행자가 괜찮아 이거 컷 근데 선수 넘었겠다 이러면 꿀인 열턴 됐나 이거? 몇턴이지 방금? 9% 명령과 1%의 제 실력이 합쳐진 결과 야C 거룩한 맘 잠깐만 이거 귀도인가 이제? 목적지는 호기만 쏘 흐어어어 흐어양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야 홍로야 니가 하나 흐트러트려야 되나 홍로야 아니 합 다 털리고 있네 미친 아씨 아깝다 혓두를 제거하겠소 재밌는? 늘 새롭다니까요 휴 아니 진짜 아이씨! 아 이제 슬슬 이상 위험한데? 안돼 이건 우리팀 레벨이 딸리긴 해! 얘가 지금 공격력이 30인데 우리가 지금 몇이야? 공격력 심판이 잠깐만... 개 털리만 하네... 야 이건 안 털리는 게 이상한데? 아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온게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정도면? 나 불렀어!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야 이씨 핫 개 털립! 좋아 이스클리프 가라! 짱! 아하! 수많은 것들이 옮겨온다 수많은 것들이 옮겨온다 그 땅? 매우 불리? 응 유리?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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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파토스 마토스 하나 써주자 깡! 여행에는 목적이 있었지 아삭! 아삭! 홍루가 죽지만 않으면 돼 지금! 홍의 거울은 깨졌어 홍루 안 죽었다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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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핫 흐음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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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그땐 방식으로 또 연구해야죠 그때는 또 그때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죠 쉽네 귀도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야 근데 귀도는 어디서 나온 애야? 그니까 뭐지? 저 크로모랑 싱클레어랑 얘네들은 데미안에서 나오는 거 알겠는데 귀도도 뭐 거기에 나온 애야? 아니면 뭐 다른 오리진 캐리어? 귀도는 창작이야? 흐트 흐트 흐트! 좋아 허경환! 아니 잠깐만 안 돼! 먼저 간다! 으응 크나하구나 가자 허경환! 하고 있는데 둘 제발 둘 제발 에이 혼자야? 아깝구만 야아 단 1 흐트! 좋아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목적이 있었지 야아 딱 거긴데 이거? 어어 오티스가 가겠구만 이제 아 오티스가 진짜 가겠구만 이거 갔다 오티스 어 안괜찮아 히트클리프도 가면 안된다고 이거는 젠장 얘를 먼저 처리하네 그러면 아 잠시만 이러면 공격 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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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흑 저거 죽여야돼는데 25? 아... 헛 야 진짜 한 턴만 더 줬으면 된 것 같은데 이거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진짜 한 턴이 아쉽네 뭔가 아니! 야 깜짝이야 씨 진짜 지는 줄 아네 바삭 아iot 엄청 화면 이제 간다 좋아 야씨 이게 이게 왜 깨져 아니 아니 이게 왜 깨짐 이 정도로 좋다고 희죽거리게 아니고 이제 잠깐만 추천 레벨 멸쳤어요 여기 22 이제 추천 레벨 25로 갔어요 아니 이게 아니 지금 레벨 14로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거 아 잠깐만 이제 레벨 20 추천 레벨 25라는 거 보면 이제 휘파라불리겠는데 이거 유지 않겠니?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진짜 와 히스클리프가 털렸어 그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표정대로 얘 흐트러트려야 된다 이거 가능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아니 히스피리프가 히스피리프가 털리면 그대로 끝인데 히스피리프 파 shams이 쪽에서 히스피리프가 히스피리프가 히스피리프 ingen장이 smoked 이焙추자 히스피리ateur 음 저이 더 애소alle 해소들이 펜 Em 아이고 야 이제 위력 차이 나나? 야 잠깐만 야 야 상대 3위력 가져가 위력 3개 가져갔네? 지금 잠시만 야 지금 봐요? 봤어요? 지금 상대 위력 3개 가져가고 있어 왜 잠시만요? 아 지금 보면은 24 상대 27인데? 아까 왜 위력을 3개 가져갔지? 무슨 효과야? 빼고 새 균형 균형 안돼 호세도 안돼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캐시브 같은 게 있나 봐 아 위력 버프가 있었구나 깡 바삭 잠깐만 방금 홍루 흐트러진 소리였는데? 그거? 수많은 것들이 옥지어 우려라 아니 이상이 여기서 구린이오가 그거예요 단순히 애들이 지금 타격 타격 쪽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상은 타격이 아니어서 그래 균형 아 잠시만 우세 매우 불리 매우 균형 토마토스 파토스 간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이보시고 이보시기 시명이 으어어허허허허허허허 좁은 낙역하오 헐 홍루 터졌어 핫 으허허허허허헥 메르솗 안 아픈거봐 표정에 따라 치렘합니다 disag나 웃기네 진짜 했 하! 순조로운 전략입니다. 호기 거울은 깨졌어. 하이씨. 아잇. 그러니까 이게 무난하게 깨지는데 잠시만. 진짜 미치겠네. 이 조합 개, 개좋은데 지금. 그냥 조합 지금. 법사에 대한 대가구려. 거의 다가 이상임이 밖에. 지들어가는 것 같소. 뭔데? 왜 이상일이야. 뭐지? 지금. 목적지는 호기만 쏘. 야. 그냥 이게 조합이 그냥. 조합이 십사기 조합이 있네 지금. 어. 잘 쓰셔먹었어. 아이. 그래서 슬슬 휘파람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이제. 이레이브다. 휘파람 나올 것 같아 이제 슬슬.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그래. 선풍 가구를 하나 더 떨어뜨림. 흔튼. 아잇. 야. 좋아. 재밌는 순간이에요. 아 히스클리프가 첫 탑은 계속 지더라. 아. 아 이거 좀 아. 진짜 아깝다.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아 이상이. 아 뭔지 알겠다. 이상이 속도가 빨라가지고. 상대 흐트러지도 잘 주워먹네. 또 파토스 마토스. 또 파토스 마토스. 또 파토스. 또 파토스. 명령대로 하겠습니까. 또 파토스. 또 파토스. 토마스와 친구들. 가자. 이봐 시명이 야 관통치야 안돼 히스트 클리프 죽으면 안돼 안 죽었어 균형 아이씨 허경환 저 바람 너무 비싸 바람 5개 아니 이상 진짜 잘 주워먹네 안돼 히스트 클리프 간다 하지만 우리의 전력은 히스트 클리프가 전부가 아니라는거지 자는 우린 야빴어 왜 이기고 있는건데 아 너무 뛰어주실 필요는 왜 이기고 있는건데 주철레벨씨 지금 몇인데 목적지는 호기만 쏘 아잇 아이 뭔데 이거 이외 먼저 간다 먼저 간다 아흥 진짜 뒷면종 고맙고마 어어 오티스 흐트러짐 야 불리 해보기는 할게요 슬슬 위험한데 히스트 클리프 흐트러짐 토마토스 파토스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이번 시기에 시병이 어어 호호호호호 야 무슨 합을 다 털리고 있어 이제 잠시만 위로 2차이 나는거 같은데 지금 위로 이놈 어쩔 수 없기네 위로 이놈 어쩔 수 없기네 먼저 간다 폭들을 제거하겠소 야 이거는 안된다 이건 안된다 이건 안된다 아니야 한번만 더 해봐 한번만 한번만 더 해봐 이거 운 좋으면 될거 같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거 아니겠어 처탈아 너무 쓰리같이 나와서 그렇지 운 좋으면 될거 같 표정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이제 슬슬 랩 딸 아니 랩 딸리는게 맞아 사실 사실 이제 그 지금 뭐야 추천 레벨보다 10이나 떨어지는데 10 거면은 딸리는게 맞긴 해 사실 그치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상대 위로 가져가는거야 아니 이제 슬슬 랩 딸 이제 슬슬 랩 딸 아까에 비해서 훨씬 유리하잖아 아까에 비해서는 아까에 비해서는 아니 허경환 계속 지네 홍루 오세 균형 균형같은 소리 안해지다 슬슬 랩 딸 슬슬 랩 딸 슬슬 랩 딸 슬슬 랩 딸 미빔 이 히스 클리프가 기반을 다져 lookin 소스 그랩 홍루가 죽지 않으면 됩니다 음 균 균 아니 무슨 지역균용 저것도 아니고 이씨 다 프리 트럼프 흐르 져 각 що 절 절 헉 하트! 좋아! 흐키! 좋아 이건 이건 뇌지컬이 듭니다 합 진짜 잘 짰다 방금은 문제는 위에 이브다 그치 히스클립은 살려야되요 일방 필요없고 오세 허경완도 살리면 좋지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하트! 환상의 세계로 환상의 나라로 세요 이거 둘이잖아 크으 좋아! 아니 이상 진짜 흐트러진낸건 잘 주워먹는다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나도 이 안에 담아주지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뼈음 히스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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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히스큙 히스큙 수많은 것들이 없어오는다. 쉽네. 어허! 어허! 오, 홍로 웬일로! 균! 균은 털어주고.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거기서 가겠구만! 아이씨. 없을걸? 아직까지? 수많은 것들이 없어온다. 야! 야, 10턴! 10턴 컷했어, 미신! 아니, 야! 10턴 컷했다, 진짜! 개쩔어! 히스 클리프! 마구잡이로 때려무서놨지. 뭐지? 아니, 그래서! 휘파람 언제분?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이거 갓게임이냐 똥게임이냐? 근데 가차게임에서 이러면 똥게임 아니냐? 하하하하하하 3앱이야. 균형 우세해. 우세우세우세. 가자. 콕들을 제거하겠어. 향신이 호기오. 다 털리고 안되네. 야아 아니 선풍은 선풍은 좀 이겨줘야지 선풍이 저러면 안되는데 야 잠깐만 상대 위로 20 오른데 아 그 차례구나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뭐야 잠깐만 야 허경왕은 죽었니? 위력은 이식 오르지 상대 휘파라운 불렀지 아 제발 히스클리프 죽으면 안되는데 이거? 이팟 망했다 아 그냥 망했다 이거 허어어 이게 합 자체가 안되는데 레벨업을 땡겨줘야되나 이제 순수 아니면은 음 아 왠지 야 한번만 더 해보자 어차피 그 일만 빨리잖아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면 좋겠어요 음 한번만 더 해봐 물 마시기 잠시만요 물 마시기 잠시만요 음 사실 적정레벨 맞추면 이제 이게 쳐 바를거 같긴 해 내가 간다 흐트 좋아 대신 우리가 흐트되면 안되는데 오케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아 이래하구만 희 아니 POP들을 제거하겠소 POP들을 제거하겠소 야 상대 다이스 숫자 올라가는 거 봐 이거 미쳤어 답이 안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야 잠깐만 야 타격승 다 죽었다 이거 아니야 히트클리프가 남아있나 정의 히트클리프가 모드를 죽여줄 수 있나 이거 뭐야 방금 이거 뭐지 방금 방금 뭘 본거지 아니 아니 하불빌 저 따위로야 뭔가 부족하냐 유전자가 부족하다고 이거 하나 써줄 수 있겠어 토 마토스 파토 쉽네 아 이러면 토 마토스 파토스 쓸 필요가 없었네 여행은 목적이 있었지 근데 이제 이제 1회이브 끝났는데 이제 얘네들 으뜩하니 이제 흠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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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받네 어느 오감돌이 이겨먹으려고 아 끝났다 방금 우리 지는 소리 났어 이게 홍무나 모르솔 중에 하나만 살아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치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레벨업 티켓을 쓰자 여기서는 써야겠어 이제 쓸 때가 됐다 운빨 좋아가지고 방금 홍무나 모르솔 둘 중 하나 살았으면 어떻게든 됐거든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흰 스크립 오늘 다이스 왜 저러니 선풍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개 아쉽다 균형 우세 균형 우세 응 균형 균형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핫 아이씨 재밌는 순간이에요 뭐야 이게 안 흔들어졌다고? 아 미침 이거는 메르소가 저거 하는 게 맞고 얘가 잠깐만 이상이 얘는 음 안되겠다 컷하자 이거 컷하는 게 맞아 지금 아이씨 이러면 또 컷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아니 컷이 안됐어 아니 컷이 안됐어 아니 컷이 안됐어 아니 컷이 안됐어 허경환 허경환 못쓰잖아 상대 운빨다 했으려도 기대해볼까?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야 진짜 저 재밌는 순간이에요 재밌는 순간이에요 야 우리 팀 계속 하나씩 흐트러지는데 어쩔 수 없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아니 왜 합부터 해 야 아아 좋은 차라리 아니 진짜 이씨 아니 앞다이스부터 해야지 왜 자꾸 이 순서가 왜 야랄이 났냐 진짜 아 에반디? 아 진짜 이거 에반디 진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다 살아있는게 다행인가?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여행엔 목적이 있었지 여행행 1점 5등3 여행에 거뜩한 타격에 1등3 이거 어떻게 했는데 이거? 조조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깨 후트하나? 어 뭐야 모르시고 살아있네? 아니 죽었어 아 제발 합을 하자 우리 아니 이런 이런 합은 말고 이스클리프 뒤지.. 어이씨 아직 안 뒤졌어 다행히도 아이씨 오케이 순조로운 전략입니다 어 기우트 좋고 재밌는 순간이에요 알아듬 그 암스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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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차 이제 위력차 저거 뽕 사라졌을 테니까 이제 좀 할만해질거요. 근데 사실 이래도 평렘이랑 오차이 나긴 해. 추천 레벨이랑. 뭔 다 균형이고 나발이고 진짜 아유 진짜. 톱들을 제거하겠소. 우세 우세 우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표정대로. 야 평렘 뭐 올리니까 개수월해지네 진짜. 뭐야 이거. 개쳐바르는데. 너네 뭐하던 놈들이었냐. 해보기는 할게요.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매우 매우? 매우? 이게 무슨 매우야 이 쓰레인게임 아이씨. 좋아 아우트. 그니까 레벨업권 줘. 레벨업권 내놔. 어? 현질로 레벨업권 내놓으라고. 형 감사합니다. 우세. 일단은. 줄빴다. 이상. 모르세. 고. 선풍각. 후즈. 아 아깝다. 아니 하부라라고 왜 자꾸. 일방일방이야. 순조로운 찰략입니다. 어이가 없어. 저럴때마다. 좋아. 시체자로. 한노. 확실히 흐트러는 겟. 일단 이 너네. 이 안에 담아주지. 이 안에 담아주지. 이 흐트. 안아픔. 아 진짜 이씨. 아 제발 다이스 같으면 합좀 해. 얘들아. 수많은 것들이 옥죄로 온다. 아 아깝다. 아 제발 진짜. 아니 다이스 개수 차이나. 겁나 차이나. 매우 불리. 우리 매우 유리로 바꿔볼까요? 짜자잔. 짜자잔. 먼저 간다. 야앗. 재밌는 순간이에요. 아니 걔 그만 때려. 오 아슬아슬했어. 수많은 것들이 옥죄로 온다. 고. 간다. 하삭. 하삭. 아니 제발. 합을 좀 하자. 진짜 이씨. 나 진짜. 쉽네. 쉽네. 크. 아니 합을 할 줄 모르나. 이 친구는 진짜. 진짜 개방. 간다. 아니 이럴때는 일반. 일사이. 원사이드 넣어야지. 이럴때면 합. 합 받아. 괜히 져가지고. 데미지 받으려고. 이거 봐요. 이럴때는. 아오. 아니 우리가. 일반 공격해서. 개처받을 때. 굳이 합해서. 개 털린다니까. 어쩌라고 이거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허경 안 쓸 수 있나? 아니 우리가. 합을 해야될 때. 일반 공격. 야라리고 이씨. 우리가 일반 공격 해야될 때. 합을 하고. 야라리고 이씨. 개빡쳐가지고. 이씨. 여기가. 환상 시즌들. 저런거라도. 다를 수 있지.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보죠. 어어.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흐흐. 재밌는 순간이에요. 으흐. 어흐. 진짜. 개 화나. 진짜. 이 안에 담아주지. 아니 이거 봐요. 이거 다이스 잘 떴으면. 얘 흐트러졌어. 지금. 하불해. 하불.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야. 진짜. 딴딴하기네. 상대. 먼저 간다. 그. 쉽네. 야. 우리가 때리는데. 야. 우리가 때리고 있는데. 이상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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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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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많은 것들이 옥죄어온다. 표정에 따라. 실행합니다.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어어. 꿀받어. 안 돼. 한 대 더 때리면 니가 죽어요. 안 돼. 흐하하하하하하하. 늘 새롭다니까요. 쉽네. 야. 딱 10톤이야. 어지럽다 진짜. 야. 근데 레벨 5번 다 썼는데. 더 레벨 필요하면 이제 어떡하냐. 나. 그때는.